음악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습시대 아나운서 김가은입니다 꿀맛 같았던 긴 연휴가 지났는데요 하구 여러분은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어느샌가 주위를 둘러보니 감나무가 주홍빛으로 물드는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지는 풍요로운 계절이라는 뜻인데요 올 가을도 여느 때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말 알고습시다는요 모양새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아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다던데 아 진짜? 요새 한류 열풍이라더니 진짜 대단하다 그치 한류가 확산되는 걸 보니까 우리 문화가 성장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아 반증? 우리 문화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가? 무슨 말하는 거야? 아 네가 말한 건 반증이고 내가 말한 건 방증 반증과 방증 흔히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모양새나 발음이 비슷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은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것 또는 그런 증거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실과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뜻은 오히려 그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것을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암호까지 하달했다는 것은 당성을 의심하기는커녕 당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좋은 반증이었던 것이다 와 같이 사용됩니다 한편 방증은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것 또는 그 증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을 방증하는 듯한 풍부한 예화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장 사모한테도 단단히 찍혔다면서요 뭐 삼려 브랜드 실장급이라면 모를까 그래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죠 홀몸도 아닌데 이젠 주제 파악 정도는 하고 사셔야지 흔히 임신부에게 홀몸도 아닌데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홀몸과 홀몸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화면과 같이 간혹 TV 속에서도 잘못 사용되는 때가 있는데요 아이를 뵌 임신부에게 말할 때는 홀몸이 맞습니다 홀몸은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이라는 뜻과 아이를 뵈지 아니한 몸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홀몸은 배우자 또는 형제 등이 없는 혼자의 몸일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홀몸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홀몸과 홀몸의 차이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오늘은요 모양새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듯 다른 우리말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요 걸칠 외투 한 벌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연속이 most를 포괄하지만 더욱 뜨림 한글자막 제공 및 연속이 most를 포괄해 주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연속이 most를 포괄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